여러분 룸 서비스가 왔습니다 왔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이 치킨은 야채스티크 덮밥 라이스볼? 예 이건 뭐죠? 이거는 몰라요 이것도 뭐 그냥 스테이크 스테이크 너무 미소서 많은데 이것도 봐 여기 막 튀김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소금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공격찌개죠? 자르는 거 그러면 찍어줘 이거 고급죠? 어 지금 여기 사는 사람 같아 근데 초점이 안 맞춰져 어 맞춰졌어 맞췄다 됐어? 약간의 질김이 좀 있네요 약간 질김이 좀 아 루아이랑 약간 데이트 온 시점으로 찍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래 다 썰어가지고 먼저 루아에 드려야 돼요 드라마 아니야? 네 그 알죠?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내 거 썰은 척 내 거 먹는 척 하면서 내 거 다 썰고 여기 탁 주고 다시 딱 받는 거 드라마 너무 많이 왔다 드라마 너무 많이 왔다 드라마 너무 많이 왔죠 와 근데 이거 썰어주네요 이건 뭐지? 기계 부분인 거 같은데 응 이거는 딱히 막 먹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맛있는 거 저게 맛있는 거야 일단 다 썰었습니다 썰었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? 야 아스파라우스 맛있다 음 음 육질 고기야 이 좋은 풍경과 함께 먹는 이 저녁식사 낭만적이지 않습니까? 뭔가 아 뭔가 그 지금 약간 C팁이네 응 우리 저쪽에 있었을 때 그거 있잖아 응 그 무슨 맨이야? 바닥 그거 C팁? 오션뷰 오션뷰 예스 재민 뭐 하러 가죠?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아까 얘기하다가 이 그 뭐야 카메라 그 그 뭐야 그 그 뭐야 그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끊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갑니다 일본에서 하는 첫 운동인데 거기가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운동을 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요코하마의 밤거리입니다 호텔아 큰 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큰 이라고 하는 건 이라고 해서 여행이 이라고 해서 네 주변에 걷기 좋은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람차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여기가 회전풍 같은 곳이 있는데 돈에 어 맞아 그 좀 이따 보러 갈게요 네 지금 이걸 보고싶은 거 아닌가요? 돌려야 될까요? 아 진짜? 이거만 찍으면 돌려 그럼 저번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저희 여기 이쪽 편의점 가다가 비 다 맞고 왔잖아요 저희 맞죠? 이거만 이거 찍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까 누르긴 했거든 다시 뭐 해가지고 누르긴 했네 방금 일본 루아이 일본 루아이 분들이 저희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너무 좋네요 더 열심히 하자 우리 모든 사람이 알아봐 주시고 나는 화성인까지 알아보게 하세요 아 좋다 근데 날씨가 은근히 밤에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밤에 은근히 그거 하네요 선선하니 좋네요 저 일본의 이 그 거리 분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아 그 요코하마도 그런데 약간 오카자키시 약간 이런데 나고야 오카자키시 가면 선생님 약간 그 한국의 시골 분위기 나는데 네 되게 좋아요 거기는 건물이 다 낮고 하늘이 진짜 이뻐요 원래 저희가 흔히 보던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짱구 아 딱 그런 느낌 도라에몽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거죠 저기 쉑쉑 보고 있네 오 이거 버스킹 같긴 한데 우와 아 정리 중이신가 보다 끝나고 일본의 공중전화 이렇게 들어야지 좀 잘 보이려나 우리가 이쪽에서 들어봐 오케이 이렇게 강하게 바뀐다 오케이 오 그럼 당연스럽게 나오네 어 여기 보면 내가 살짝 앞으로 갔어 아닌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 분이 타고 계시네요 놀이고 놀이고 돌아가서 가서 타고 싶다 나는 시간되면 타자 한번 탈까 지금 이제 보이겠는데 이게 좋다 이제 보면은 타라란 이쁘다 여기 롤러코스터 같은 저기 사람이 타는 거 맞아? 그런데? 위니 롤러코스터 있고요 위니 롤러코스터 있고요 위니 롤러코스터 있고요 저기 사람 타는 거 맞네 저기 관람소 있죠? 저기 어 여기 그 롯덩월드 가면은 볼 수 있는 아 그니까 그 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 때 그거랑 우리 그거 봐 길을 불렀던 거 그 영상 두 개발 보내세요 머리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염색하면 머리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재현이 형은 딱 지금 최적화되게 위태만 했거든요 저는 관리를 아니 앞머리는 이렇게 정란 아니였다 재현이가 까면 되고 뒷말 관리를 못하니까 잘 됐어?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재현이 형도 사실 데뷔 때 말고는 다 염색을 했었는데 그 때 이제 머리를 하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여보세요 금지 당했지 여보세요 금지 이거 가져갈지 못해 저기 머린지 뭐 그냥 저기 수세미 갖다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수세미였어 내가 관리해볼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왔으니까 조금 쉬다가 밥이 오면 다시 또 이제 밥 오면 또 브이앱처럼 또 와볼게요 정경 좀 찍어놓을까? 아까 정경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잘 담을 수 있게 짜잔 이렇게 약간 뭔가 한국이 아닌 게 느껴져요 여기가 60층 이상 되는 건물이라서 진짜 뭔가 같은 한국에도 이런 빌딩 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닌 게 느껴져요 응 일단 저희는 밥이 오면 또 돌아오도록 할게 하나 둘 하나 둘 바지 입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에 오늘 왔잖아요 그렇죠? 일본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룸 서비스를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잘 드시고 저희도 일부 와서 오자마자 또 저녁 먹으면서 루아이 봐서 너무 좋았고 밥도 내놓고 저희 또 씻고 내일부터 또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또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바이바이 안 끊겨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방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응 간다 또 만납시다 안녕 밖에까지 내다놓고 호텔 브이앱까지 완성 호텔 브이앱까지 완성 문을 못 열고 문을 못 열고 뭐예요 형? 저희는 이따가 나갈 때 또 돌아올게요 안녕 저희는 이제 밥 다 먹고서 한 8분 정도 누워있다가 나가서 이제 편의점도 가고 브이앱도 끝났어요 태현이 형이 안 가져온 충전기도 좀 사러 갈게요 고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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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차라리 바쁘게 이렇게 살고 살 거 많이 하면서 쇼핑하고 이거 좋겠지? 한 끼 다 지갑이 있어 알겠어 이것저것 해야 시간이 잘 가 시간이 잘 가 이렇게 가까만 했어 업데이트에 있었네 음 너무 예쁘고 시원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또 지키야 돼 편의점에서 봐요 안녕 나 지금 동환이 형 혼밥하는 현장을 보고 계시네 나 밥 먹고 있어 여기 편의점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편의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스 세븐이맨 일단 편의점을 항상 먹을게 보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일단 준서 먼저 냉우동이네 뜨거운 우동인가? 뜨거운 물 보네 뜨거운 물 보네 뜨거운 물 보네 형과 같이 골라 나 하다가 너 먼저 고르고 나 빨리 못 걸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렇게 찍다가 한잔 해놨네 오케이 일단 편의점 먹을게 엄청 좋아 스파게티를 먹을게 형 스파게티 진짜 좋아해요 스파게틴 물 보네 스파게티 물 보네 스파게티 물 보네 여기 샐러드도 있거든 여기 샐러드도 있거든 아 좀 아쉬운데? 어 이거 아니야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? 푸진아 어 이거 이거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터입니다. 아 나 뭐 먹지? 이런 거 먹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 거 같아. 커피포트 있지 않아? 커피포트 있어. 유부초밥. 유부초밥은 차야 돼. 유부초밥은 놔두고. 또 뭐잖아? 어차피 스테이크를 먹을 걸 감안하고. 면 좀 맛있어. 면 맛도 맛있지. 뭔지 모르겠어. 이게 뭘까요? 살짝 끌리게 생긴. 이거. 이거 먹어보자. 디저트. 아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고. 진짜 너 이거 스파게티 먹어봐. 스파게티? 형 거 뺏어 먹었네? 아 이거 안 먹었네. 싫어. 아 그래? 면을 샀으니까. 여기 닭가슴살이도 있어. 제가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. 여기서 굳이. 여기 근데 약간 실크 이런 건 어디야? 여기 이거 아니야? 아 그러네. 산복구. 산복구. 단백질인 거 같은데 뭔가 바른 느낌이? 단백질인 거 같은데. 단백질인 거 같은데. 근데 15g이 적혀있는 건. 아 프로틴 적혀있어 프로틴. 아 그렇구나. 어 메이크 프로틴. 내가 이거 사면 돼. 자. 맛이 뭐지? 뭐랑 뭐지? 바나나랑 지금 초코랑. 바나나라고 생각했어? 여기 지금. 아니요. 아니요. 바나나일 거 같은데요?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? 나는 이걸로 사는 거야. 여기 또 뭐야? 오. 야. 야. 약간 냉동식품들이 있습니다. 여기. 오. 피자 뭐야. 여기는 까르보나라 있어. 까르보나라. 오. 다음에 한번 보고 가야겠다. 아 나 빵도. 와 빵도 대박이다. 아 빵도. 저 빵도린 빵이 지금. 빵이 눈이 돌아가는데. 아무래도 살이 쪄서 갈 것 같습니다. 빵을 한번 사놔야겠다. 빵 같은 게 좋은 게 아침에 하나씩 먹기 좋아. 배고프게. 이거 뭔지 알죠? 뭔지?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빵. 아. 이거 나 사야지. 도라에몽짱이 좋아하는. 이따 마실 것도 사야 되는데. 무조건 제로. 제로폴란? 아잇. 머리 다 날렸어. 제로폴란. 신중하게. 오. 초점 나갔어. 오 형 초점이 나왔어. 보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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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쉬워. 항상 오면 아쉬워. 벗어야 될 것 같네. 뭐 치약, 칫솔 등 다 있고. 가자. 가자. 이랬는데 돈 넘으면. 카드로 해야되나? 남는 거면 카드. 안 넘었다던데. 안 넘겠지? 일단 저희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. 네. 바이바이.